안녕하세요 최인혁입니다. 최인혁이 드리는 틱틱 이번에 배우실 기술은 토사이드 폰사이드 360입니다. 이 기술을 하실 때에는 토사이드 베이직 점프와 같은 엣지로 들어오셔서 탑업 후 보드가 정확하게 올라오고 난 후에 원해리를 돌리고 정면이 됐을 때 핸들을 오른쪽 골반 방향으로 당기면서 블라인드로 랭핑하시면 됩니다. 랭핑하실 때에는 오른쪽 발, 뒷발, 앞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랭핑하실 때에는